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아시아의 세 강대국이 있는데 그 세 강대국이 서로 라이벌이다 보니까 인도 플러스 중국 플러스 일본이 3의 힘을 내기는 커녕 셋이 힘이 다 강해져도 1밖에 힘이 안 나온다 서로 상처가 되니까 그런 재미있는 아시아의 권력이 증가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그런 분석을 했고 미국이 대아시아 정책이 일본과 인도의 관계를 아주 대폭 강화시킴으로써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국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됐는데 이것이 완화된다는 얘기도 있고 중국 정부는 이제 고비는 지났다는 말도 하고 있고 그런데 바로 오늘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2월 26일인데 오늘 신문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2월 25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미국의 연방보건 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도 확산될지 모른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널리 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미국은 프리페어링 포로 포텐셜 팬데믹 팬데믹이라는 건 아주 엄청나게 널리 퍼지는 그런 전염병을 얘기하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이 그 낸시 메소니어라는 바로 그 미국 Immunization and Respiratory Disease 거기 그 방역에 관련된 국가센터의 디렉터예요 그 낸시 메소니어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에도 이 바이러스가 창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은 뭐 상당히 방역체계를 잘했고 그리고 이제 국경을 잘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한국이 오늘 2월 26일인데 한참 그 맹렬한 속도로 이 바이러스가 이제 증가되고 감염자가 늘어나는 그 와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그리고 2월 24일 날 신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측의 발표가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아예 한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 5 to 10 times worse than China admits 중국이 얘기하는 것보다 다섯 배 내지 열 배를 곱해야지 진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한 번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맞기도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2월 18일자 연구 결과입니다 그 연구를 한 사람이 루시아 더니라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경제학 교수고 그리고 한 사람은 마이허라는 이 사람은 병리학 교수인데 그 센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유니버시티 스쿨 오브 메디슨 워싱턴 대학의 의과대학 센트루이스에 있는 그 병리학 교수인데 이 두 사람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여러 가지 뭐 이게 너무 제가 다 길게 다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하고 봤을 때 데이터를 이렇게 맞춰봤을 때 중국 정부가 발표한 거 예를 들어서 우항에서 2월 2일자로 14,380명이 감염이 되었고 그 감염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2만 명이다라고 발표했을 때 자기네들의 판단은 21만 3천 명 2만 명이 아니라 또는 21만 3천 명에서 23만 3천 명으로 보니까 그렇게 10배라 하는 그런 얘기죠 자기네들을 판단하는 데이터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의문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몇 명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의문이 많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두 교수가 추정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발견된 날짜가 9월 25일까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답니다 작년 9월 25일 그리고 늦어도 11월 5일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야단이 난 것은 금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쉬쉬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전파됐는지 뭘 어떻게 알겠느냐는 이런 대단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엉터리들도 아니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센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했다는 주장한 이론이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참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의 방역 태도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처음에 물론 지방정부가 이제 쉬쉬하고 자기네 손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려다가 이렇게 사태가 커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들도 지금 논쟁이 많죠 근데 이 논쟁이 정치적인 논쟁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의학입니다 의학 그러니까 의사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장소가 위험하냐 신뢰가 위험하냐 근데 의사들 얘기 지금 여러 군데 나온 거 읽어보거나 들어보면 밀폐된 공간이 더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제가 그 요새 조금 좀 시간 여유가 생겼는데 제가 그 강의 약속들이 드문드문 다 있던 것들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뭐 호텔에서 사는 것도 호텔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취소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거 우리가 지금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서로 다양한 이론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냐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어느 것이 많은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국민들이 좀 당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마스크를 사려고 해도 저도 마스크 사러 갔는데 없어가지고 못 사가지고 온 적도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 국민이 뭐 중국에 있는 몇 백만 개를 갖다 줬다는데 중국에 뭐 갖다 주는지 팔았는지 하여간 왜 우리 국민이 살 건 없고 그리고 사진 보니까 대구 같은 데는 뭐 그냥 마스크 사려고 줄이 엄청나게 길게 옛날 소련이 망한 다음에 물건 사려고 사람 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이렇게 받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을 정부 당국자가 이런 거는 문자를 쓰면 데일리게이션 오브 파워 권력을 양도하는 겁니다 즉 이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그러는 것이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 바이러스 대처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풍겼습니다 처음에는 우한 바이러스라는 말 쓰지도 못하게 하고 말이죠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의사협회에서는 중국 사람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국가 간에 병균이 올 때는 나라 국경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데 그거를 차단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많이 전파할 수 있는 나라로 지금 낙인에 찍혀가지고 한국 사람을 받지 않는 나라가 지금 막 생기고 있는데 그것도 의사들이 벌써 오래전에 얘기했던 거가 지금 이제 현실이 되는 거 아닌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 타는 사람도 별로 없고 버스에도 통통 배어있고 서울 시내들도 많이 배어있고 극장가도 사람 없고 다 식당에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경제에는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을 보면 그냥 보고서도 알 수 있는데 이 논문을 제가 이제 나오자마자 2월 23일 날 나온 걸 읽었는데 이 논문에 관련된 얘기들이 벌써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촬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준비를 했던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미 얘기했더라도 겹치더라도 그냥 뭐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타일러 더든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이 사람이 그 경제에 관련된 기사를 써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이 사람의 글을 한 달에 약 한 300만 명 정도가 이제 들어와서 읽는 그래도 꽤 그 독자가 많은 그런 분석가입니다 그 글의 제목이 It will be really really bad 뭐 아주 쉬운 영어죠 이것은 정말로 정말로 나빠질 것이다 그래놓고 그 부제가 China faces financial armageddon armageddon이라는 게 뭡니까 지구 끝나는 전쟁이 armageddon 전쟁이라고 그러죠 이제 끝난다는 그 얘기입니다 중국이 재정적인 armageddon에 당면하고 있는데 With 85% of business set to run out of cash in 3 months 앞으로 3개월 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중국의 기업가들은 아예 돈이 다 고갈날 것이다 85%가 이런 그 좀 약간 그 무시무시한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논문이 아주 긴 논문은 아닌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3일 지난 일요일 날 나왔던 글입니다 중국은 지금 중국 경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켤 때 다시 하는 걸 부팅한다고 그러죠 지금 중국은 경제를 재부팅하기 위해서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참 그 말이 좀 처절한 것 같아요 China is now fighting against time to reboot its economy 중국의 경제를 다시 다시 부팅하기 위해서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중국 사람들은 춘절이라고 해서 구정을 아주 진하게 휴가를 갑니다 그런데 휴가 갔다가 못 오는 거예요 휴가 갔다가 못 오고 그래서 지금 중국은 현재 상태를 이 저자가 Paralysis라고 썼습니다 Paralysis Paralysis라는 게 뭡니까 그냥 완전히 마비 상태예요 그러니까 몸이 마비되면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태죠 이런 상태가 이런 Paralysis 상태가 더 지속되면 중국은행과 지방회사들의 치명적인 결과가 올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이런 글을 쓰는 것은 그냥 겁을 주거나 음모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상식적인 판단으로 지금 자기가 글을 쓰고 있는 것인데 중국은 내파될 가능성도 있다 내파라는 건 인플로드입니다 인플로드 익스플로드는 이렇게 뻥 이렇게 터지는 거고 내파되는 건 폭삭 가라앉는 건데 중국이 폭삭 가라앉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3월 중순쯤 되면은 지금 오늘 벌써 2월 하순이니까 2주 3주밖에 안 남은 얘기인데 3월 중순쯤 되면은 중국 회사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당면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험악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 중에 SOE라고 부르는 기업이 있습니다 SOE라는 게 State Owned Enterprise 그러니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대부분 큰 국영기업이라는 뜻이겠죠 국영기업의 경우에 지금 그래도 돈이 흐르는 기간이 가만 놔두면 한 두세 쿼터 정도 간답니다 1쿼터가 3개월이니까 두세 쿼터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버틸 수가 있는데 Small Business 작은 개인기업들 개인기업들은 지금 이 사람이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Small Business that are facing a head-on collision with an iceberg 아이스버그라는 게 빙산이죠 이 소규모 작은 기업들은 지금 빙산하고 그냥 빙산의 충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빙산하고 충돌하면 우리가 봤을 때 타이탄호 같은 것도 그냥 깨져버리잖아요 반으로 두동강이 나는데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 head-on collision 완전히 그냥 정면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거가 이제 주목구구가 아니라 닛케이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닛케이라는 것은 일본의 아주 괜찮은 경제예측연구소죠 거기에 의하면 중국의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85%인데 이 중소기업 85%는 중국의 노동자들의 80%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기업이 20% 나머지 중소기업이 80%를 중국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그 회사들이 3개월 버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3개월 후에는 85% 이상이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도표가 있는데 Fighting for survival 생존을 위한 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ost small and medium-sized firms say They will run out of cash in months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자기네들이 in months 몇 달 후면 현금이 바닥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1개월 후에 현금이 바닥난다고 얘기한 회사가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에 돈이 바닥난다가 또 그것도 30%가 넘습니다 3개월 정도까지 버틸 수 있다가 20%입니다 그러니까 1개월, 2개월, 3개월 안에 다 자금이 바닥난다가 85%가 나오는 것이죠 4개월 간다가 이제 몇 퍼센트 되고 5개월, 6개월 해가지고 뭐 거의 3개월 후면은 중국의 중소기업의 85%가 현금이 바닥나는 이런 처절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은 중국의 경제가 이제 붕괴가 되는 것인데 중국의 40조짜리 Financial System도 같이 붕괴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연쇄 반응이 올 테니까 중소기업에 돈권 줬던 은행이 망하게 되고 뭐 그러니까 다 줄줄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40조짜리 재정체계가 와야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직접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본 겁니다 대닐 루우라는 사람이 알루미늄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가 자기 마을 사람들 말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 우리가 설명하자면 농민공이라고 그랬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도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마이그런트 워커라고 그랬으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농민공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 200명 정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인데 구정연휴 이후에 그중에 3분의 1밖에 출근하지 않았답니다 3분의 2가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시골로 갔다가 허베이성에서 지금 우한 바이러스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도시가 봉쇄돼서 못 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동관에 있는 알루미늄 공장을 운영하는 대닐 루우라는 사람의 LAU니까 대닐 라우라고 읽겠습니다 대닐 라우라는 사람의 회사에서 외부 사람들은 3분의 1밖에 오질 못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케이스는 상당히 재수가 좋은 경우랍니다 아예 공장문을 열지 못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대닐 라우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는 이미 미국의 관세가 25%가 됐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까지도 출근하지 못하는 겹치는 고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미국에다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물건을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 미국은 수입선을 바꿉니다 동남아시아로 수입선을 바꿀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지금 2중고 3중고의 당면에 있다 그래서 자기네는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만들고 있는 거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대요 일부라도 문을 연 회사는 다행스러운 상황에 있고 그리고 자기네가 재정적으로 절벽에 떨어지기 직전 상황인데 대책이 뭐냐? 대책이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No other choice but pray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 방법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엄중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소기업 소기업이 작은 기업이겠죠 그런데 중국의 기업의 숫자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것도 기업 하나로 치는 겁니다 그리고 조그만 회사도 기업 하나로 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중국 전체 기업을 1807만 개 정도로 보는데 1807만 개 중에 99.8%가 소기업이랍니다 그리고 중국의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2억 3,300만 명인데 소기업이 고용한 사람이 그중에 79.4%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기업의 자산이 402.6조 유안인데 그중에 77.1%가 소기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큰데 이것의 85%가 문을 닫게 되면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188.2조 유안인데 그러니까 소기업이 벌어들이는 것이 68.2% 그러니까 버는 돈 그리고 자산, 고용인원 그리고 회사의 숫자 이런 거에서 소기업이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닌데 이것들의 85%가 3개월을 버티기 어렵다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중국의 가족을 충격이 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기를 지금 자기네가 돈을 벌어서 이득을 당길 가능성은 없는데 세금도 도대체 못 내겠다 세금을 50%나 깎아주면 혹시 모를까 그것도 못 내고 그리고 이 논문에는 중국에 있는 소기업이 중국 경제의 맥박이다라고 표시됐습니다 Beating Heart of China's Economy 중국 경제의 심장이죠 맥박이라고 이렇게 표시됐는데 이 맥박의 85%가 3개월을 못 버틸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참 의물한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니케이에서 조사한 건데 칭화대하고 북경대의 보고서도 그렇게 나온대요 85% of 1,506 SMEs surveyed in early February 그러니까 2월 초에 SME라는 게 Small and Medium Enterprise입니다 중소기업을 1,506개를 2월 초에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라는 것이 청와대학하고 북경대학입니다 그런데 1,506개의 중소기업 중에 85%가 이윤을 내기는커녕 세금의 절반을 깎아줘도 버틸랑 말랑 할 정도다 하는 그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까 그 니케이보고서하고 청와대 북경대학 보고서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몇 달 정도 더 가게 되면 렉 하복 온 차이너스 이코노믹 에코시스템 중국 경제 환경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대지할 수 없다 우리가 인류의 질병이 예상치 못된 질병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살고 있습니다 한국 지금 대구 같은 데는 거의 공황상태였을 정도로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제정치적인 것 때문에 이유가 됐다는 사실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무슨 어떤 무엇을 잃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눈치보기 이런 것 때문에 중국 관광객을 제때제때 차단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고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한국의 경우에 아직 경제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아직 나오기 직전입니다만 우리가 눈으로 한국 경제도 지금 중국 이만큼 어려움에 당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월 17일 현재 중국의 T1시티라고 그랬으니까 1급에 있는 제일 상하이라든가 북경이라든가 이런 1급의 공옥도시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2월 17일 지금 약 열흘 현재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4분의 1 정도가 현장에 복귀했다고 그럽니다 4분의 3이 안 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4분의 3이 안 갔으면 생산량이 4분의 3이 안 나온다는 소리인데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구정을 지나고서 100%가 시간에 맞춰서 출근하지는 않으니까 작년 기준이라면 93%랍니다 작년에는 93%가 와서 일을 했는데 이맘때 금년에는 25%밖에 와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전부 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이러스 때문인데 바이러스가 이렇게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 논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표시했는데 This crisis is worse than SARS SARS도 한 몇 년 전에 이런 SARS 문제도 있었죠 그런데 그 수년 전에 일어났던 SARS보다 훨씬 나쁘다 Far, far worse 아주 정말로 정말로 훨씬 더 나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In fact, he said 분석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It is the most severe of any crisis in the 40 years This is China, impact on major economic reforms 중국이 원래 사회주의 국가였다가 자유주의, 자본주의로 개혁을 했죠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지금처럼 심각한 위기는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He says not a double, but a triple whammy 그러니까 뭐냐면 whammy라는 것은 아주 기분 나쁜 일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중고가 아니라 삼중고다 삼중고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도 하고 그리고 중국이 우리가 그동안에 쭉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만 중국이 이제 진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경제발전이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최악의 상황에 당면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가 제대로 된 대안을 지금 못 내놓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뭐 비판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그 어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중국이 못할 일이 뭐 있냐 이제 시간은 중국 편이다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죠 일본이 정말 잘할 때 일본이 막 나갈 때는 일본이 못할 일이 뭐 있냐 일본은 뭐 아무리 어려운 일도 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러는데 결국은 잃어버린 20년 해가지고 일본이 심점하고 말았는데 최근에 중국이 그랬습니다 중국의 그 관료들이 못할 거 뭐 있겠느냐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도 다 헤쳐나왔는데 근데 지금 와서 지금 쉽지 않다라는 상황이 지금 진전되고 있죠 제가 그 브라이트 바트라는 이건 뭐 미국의 상당히 보수적인 언론인데 거기에 나온 뉴스 보고 사실 좀 충격을 받은 거가 있는데 인간이 그 의학 발전을 위해서 동물을 다 씁니다 모르모트도 쓰고 뭐 동물들을 갖다가 이제 병원에서 실험도 하고 그러는데 중국의 과학자들이 말이죠 Chinese scientists sell lab animals as meat on the black market 이게 그 암시장에다가 동물을 팔아먹었답니다 고깃감으로 쓰라고 중국 사람들 원숭이 먹죠 원숭이 근데 뭐 원숭이가 인간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실험을 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약물도 맞고 주사도 맞고 그런 동물들을 암시장에다가 고기로 팔아먹고 이런 것들이 이게 그 선진국이 아직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한에 있는 그 시장에서 동물 시장에서 뭐 번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만든 그 화학 물질이냐 이런 아직까지 논쟁이 있는데 브라이브 바트에 나온 이 뭐 이건 사진도 참 기분이 그 음침한 사진인데 이거 그 주장한 사람이 스티브 모쇼라는 그 중국의 아주 괜찮은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파퓸레이션 리서치 인스티트 라는 그 연구소의 그 소장인데 이 사람이 뉴욕포스트라는 신문에 지난 2월 23일 날 기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가 또 문제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상한 동물들한테 그러니까 날짜도 지금 9월 25일까지 자꾸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죠 최초 발병일이 늦어도 11월 5일이라는데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경계를 하게 된 것은 금년이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몇 달 뒤늦은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참 그 인간이 제대로 대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세상 문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상당히 그 우울한 시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국민들 제가 맨 앞에 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드리기가 미안할 정도였는데 우리가 참 이럴 때 건강에 유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 마스크 열심히 쓰고 다니고 손도 깨끗이 잘 닦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고 우리 스스로 자기 건강을 지키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냥 인터넷으로 방송 보는 것은 그 이 바이러스랑 관계가 없을 테니까 그냥 집안에서 이렇게 그 뭐 날씨가 또 더워지고 또 비도우고 그러면 좀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다 건강에 있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인간이 허약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진행되는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